대한민국은 중국 땅이다 또 무슨 터무니없는 중국의 주장이냐 싶겠지만 놀랍게도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제주도의 한라산 중턱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선 것인데요 제주도민의 땅을 지역개발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제주시가 매입해서 이를 중국인에게 되팔았는데 역시 중국인들답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여기에 중국인들이 거주할 아파트와 호텔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살집을 짓기 위한 명목으로 주변에서 멀쩡히 감귤농장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농가의 밭까지 갈아엎어버린 건데요 이렇게 현재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영토 침범은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땅 전역에서 불번지듯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차이나타운 건설의 경우 국민청원까지 동원된 끝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들은 절대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듯 또다시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 건립을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도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 토지 보유는 2011년 7만 1575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15만 7489건으로 약 두 배가 넘는 8만 건 이상 증가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15만 7489건 중 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보유한 건은 5만 7292건인데요 2011년의 경우 3,515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이제 엄청난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36.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1위는 경기도로 1만 914건이며 그 뒤로는 제주도, 서울, 인천 순서인데요 특히 경기도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713건에서 19,014건으로 무려 26.6배가 올랐고 서울은 772건에서 8,606건으로 11.1배가 오르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소름끼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더 소름돋는 것은 이 자료는 2020년까지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2021년인 올해에도 우리 땅을 막 사들이는 중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한국 내 중국인의 땅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속된 말로 한국은 이미 중국 땅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고 이는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캐나다와 호주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캐나다는 한국보다 빠르게 대다수의 부동산이 중국인들에게 점령당하면서 급기야 캐나다인들에게 중국인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호주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면서 경제권을 꽉 쥐고 있는 중국의 말에 토 하나 달지 못하고 그렇게 소가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뿐만일까요? 솔로몬 제도라고 알려진 곳까지 중국인들의 마수는 뻗쳐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처음에 솔로몬 제도에게 지역개발과 값싼 무역 조건을 내세우며 그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들이밀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이를 덜컥 받아 삼키게 된 것이죠 이후야 뭐 안 봐도 뻔하죠 중국인들은 그렇게 솔로몬 제도의 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후 무분별한 벌목으로 그들의 울창한 수풀은 현재 벌거숭이가 되어갔으며 이제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여겨질 만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일까요? 아니죠 아르헨티나의 경우 소고기 생산량이 세계 1위의 국가일 정도로 풍족한 소고기 수급을 자랑하는데 소고기 맛에 눈을 뜬 중국인들이 현재 하도 먹어치는 탓에 오히려 자국에 공급할 고기가 없어 수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아프가니스탄, 남아공, 세네갈, 그 어디든 현재 중국인들의 마수는 정말이지 전세계에 뻗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에 최근 중국이 한국에게 보이는 관심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땅과 같은 유형적인 것에 더해 이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까지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목소리만 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식한 14억 인구를 무기로 삼아 온갖 헛소리로 왜곡하고 날조한 거짓말을 진짜라면서 우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미 중공의 세뇌교육에 아예 절여져서 이를 진심으로 믿는 것 같지만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은 매일 앵무새처럼 하나같이 헛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 한복은 중국의 옷, 김치와 삼계탕은 중국의 음식 태권도는 중국의 운동, 아리랑은 중국의 노래, 케이팝은 중국의 동요동 무형의 문화를 모두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개토대왕을 중국인이라며 우겼고 최근엔 가수 아이유의 국적까지 중국으로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진짜 역사는 분석행위와 문화 대혁명으로 스스로 불태우더니 갑자기 한국의 모든 것들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이 안 그래도 눈이 시뻘겨져서 한국에서 뭐 훔쳐갈 것 하나 없나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땅까지 자꾸 사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이지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던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흑인 어린이가 체벌을 받으며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이는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중국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좋은 일을 한 거지 않냐 싶겠지만 이 학교에선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 만약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쓸 경우 영상과 같이 기마 자세로 체벌을 받으며 고풍이란 가수가 부른 대중국이라는 중국 찬양 노래를 불러야 했던 것이죠 결국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돈을 빌려주고선 이를 못 갚으니 이와 같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어선들이 남미 국가들의 폭격 수준으로 몰려가서 해산물을 싹쓸이하여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들도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중국의 행동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특이하게 이런 중국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맘먹고 진행한 중국에 대한 소송의 대상이 된 중국인들은 이제 곧 타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이에 전전근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어라라는 중국의 노골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최근 중국인들을 소송하기 위해 미국 로펑과의 계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밝혀 실제로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소송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 집단의 리더였던 라카이 코리아 신정은 대표는 최근 한 매거진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송의 발단은 미국 뉴욕 타임스케어 한복광고였다 해당 광고에 대해 중국에서 일부 역사 왜곡과 과거 조상들에 대한 성희롱 등 좋지 않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한 국제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중동에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았고 이렇게 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야 다른 기업에서도 우리와 같은 행보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실제 라카이 코리아가 중국을 상대로 무기한 판매 중단과 국제소송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 현재 국내외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여러 기사 및 뉴스 해외 기사 등이 쏟아지며 이 작은 기업에서 국가를 위해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에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 고소에 고려를 모방했다는 내용까지 담은 타임스케어 광고를 진행하며 중국인들이 남긴 역사가 중국의 발목을 잡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건 라카이 코리아가 진행했던 사월 1일 만우절 기획이었는데요 중국어와 한국어 두 장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에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허거를 즐겨 먹었다는 옛 서채와 함께 한국 풍속화에 중국 전통 음식을 그려넣었으며 이는 중국이 하는 집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혼쭐 내려고 했던 재밌는 기획이었죠 여기에 따른 당시 중국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를 화나게 하려는 베테랑들 주먹을 꽉 쥐고 있다 너희의 전통 음식은 미국이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워서 만든 음식 아니냐 부끄러움이 나라를 훔쳤네 부토나와 이렇게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감정적인 댓글이 주를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중 몇몇은 이제 곧 국제소송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미국 로펌 계약이 끝나면 국제소송을 위한 한 단계가 완성되고 이 뒤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 국제소송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될 테죠 오래된 태극기 박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쌓았던 남상락 독립운동가가 그린 태극기를 박스로 만들어 그 안에 온간 역사적 스토리를 넣은 한국적인 제품이다 이제 한국인들이 태극기가 들어간 건 더 안 쓴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후원 명단에 써져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국제소송 비용의 일부가 후원되는 라카이 코리아의 감사 박스는 그렇기에 수많은 한국인들의 염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들을 넘어서 이를 본 외국인들까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싸움에 뛰어든 고작 20명 남짓하는 라카이 코리아의 직원들 이들의 앞길은 험난하겠지만 조금씩 목표를 향해 한 계단씩 나아가는 불글의 도전 정신은 오늘도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힘차게 걷고 있는 이런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